여기까지 따라왔다가 왜 쫓아다니는 겁니까? 민주경찰! 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 지나는 길입니다. 왜 쫓아다닙니까? 경찰이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마포경찰서 공격지구대 아연지안센터입니다. 경찰 무섭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직도 화장실 불은 켜져 있습니다. 어떤 경찰관은 등대로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예, 농담이 아닙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찰을 개혁하라 이거예요. 경찰을 개혁하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한덕수, 김진표 알겠냐고?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